안녕하세요. 유튜버 이네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봄 신상 하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요즘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속옷과 함께 봄 신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아직 날씬한 몸매까지는 아니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살은 뺄 거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일단 저는 키 168에 77.7kg이고요. 그럼 하나하나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편의 브라라는 제품인데요. 지금 사실 소개도 입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편의 브라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여러 개 쟁여두고 입는 제품인데요. 이게 진짜 안 입은 것처럼 정말 편해요. 잘 때 속옷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은근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 입고 자면 되게 편하고 여기 보면 봉제선이 없어요. 그리고 후크도 없고 와이어도 들어있지 않거든요. 진짜 편해요. 가슴이 압박되는 느낌이 없다 보니 정말 편하고 슬림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잘 착용하고 있는 편의 브라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슬림 라인의 네모 팬티인데요. 여성분들도 입을 수 있는 네모 팬티라니 진짜 신기하죠? 이게 진짜 한 번 입으면 이거의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 편해요. Y존을 압박하지 않아가지고 저 같은 하체비만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해주고 싶은 속옷인데요. 기존 속옷 같은 경우는 Y존을 압박하니까 림프절을 자극시켜서 림프절 순환을 방해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허벅지 앞쪽이 튀어나온다든지 엉덩이 라인이 안 예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봉제선도 없고 그리고 속바지를 따로 입을 필요 없이 진짜 이거 한 번 입다가 일반 속옷 입으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서 못 입을 정도로 정말 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입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보여드리려고 새 제품을 새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 부위 같은 경우는 순면 100%로 되어있어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이중 덧댐 처리가 돼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생미대에 착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직 안 입어보신 분들 있으면 꼭 입으셔야 돼요. 네모패티 진짜 제가 완전 강력 추천하는 영업템이에요. 이번에 저는 자라에서 18만 9,700원어치 구매를 했는데요. 그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미소에서 가지고 온 티셔츠인데요. 저는 기본이 되는 베이직 아이템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저렴한 데서 막 지하상가나 이런 데서 사면 보풀이 잃어가지고 금방 버리기 쉬워서 이번에 미소에서 29,900원에 가지고 왔는데요. 얘는 핫핑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얘도 블랙, 화이트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얘는 이제 겨울, 가을에 착용하기 좋은 스타일이고 얘는 이제 좀 더 따뜻해지면은 봄, 여름에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그러면은 착용 핏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데나 뭘 입어도 걸쳐놔도 솔직히 무난하고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베이직 아이템으로 추천해 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하체비만이다 보니까 이 와이드 팬츠를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저처럼 하체비만이신 분들은 와이드 팬츠 하나 사시는 거 꼭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핫핑에서 산 와이드 팬츠예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 때 입었던 이 스커트랑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예쁜 하체비만 룩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진짜 이런 셔츠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어디든지 입기 좋아서 꼭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할 제품인 것 같아요. 아이보리 색상을 착용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후드 배색 데님 재킷인데요. 믹소에서 구매했고 5만 9,900원짜리 옷이에요. 봄이니까 사실 무난하게 청자켓 하나 입는 거 진짜 예쁘거든요. 지금 이 룩에 청자켓을 딱 걸쳐주면은 좀 캐주얼하고 약간 대학생 같은 그런 분위기? 죄송합니다. 대학생은 좀 아닌가? 좀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청자켓이고요. 후드가 있어서 더 어려 보이고 약간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로 귀엽다고 하니까 되게 오글거리는데 봄에 청자켓 하나 장만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자켓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쏘에서 가지고 온 아이템은 바로 이 라이트 베이지 색상의 트렌치 코트인데요. 제가 사실 밝은 색상의 코트를 거의 이런 코트가 없었어요. 그동안 최근에 살을 빼기도 했고 그리고 봄이니까 좀 화사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번에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키가 크고 그리고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이렇게 트렌치 코트만 입어줘도 되게 슬림하고 날씬한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이 들어가서 69,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여기 밑에는 지금은 제가 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 입었던 와이드 팬츠도 좋고 청바지도 좋고 그 스키니한 바지도 어울리고 그리고 여기 속에는 원피스를 입어도 되고 뭐든지 입어도 되는 진짜 베이직한 아이템이에요. 미쏘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무난하게 그리고 예쁜 옷 그리고 봄 옷 약간 여성스러우면서 베이직한 옷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브랜드 중 하나예요. 미쏘에서 이 코트까지 해서 총 189,700원어치 쇼핑을 했답니다. 두 번째로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을 가볼게요. 자라에서는 총 158,000원어치 구매를 했고요. 여기는 사실 제가 조금 안 맞긴 하는데 살 빼고 입으려고 이렇게 해서 평생 입지 못했다는 살 빼고 입으려고 가지고 온 옷도 있고 봄이니까 진짜 무난하게 입기 좋은 플라워 스커트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온 플라워 스커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빨아서 이렇게 말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사이즈는 M사이즈고 이 플라워 스커트는 59,000원이에요. 한번 그럼 착용을 해볼게요. 이런 플라워 패턴에 스커트가 은근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사한 느낌도 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하체 비만이신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얘도 M사이즈예요. 일단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기 청자켓을 또 걸쳐볼게요. 이렇게 청자켓을 걸쳐도 굉장히 캐주얼하고 어려 보이는 코디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트렌치코트와 이렇게 코디를 해도 예뻐요. 그리고 또 자라에서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이 트위드 소재의 자켓 겸 원피스인데요. 사실 조금 작아요. 제가 하체비만이라서 그리고 조금 짧기도 하고 좀 작기도 하고 그런데 살을 빼면은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사실 이 색깔도 마음에 들고 예쁜데 얘가 99,000원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한 사이즈 더 크게 사기는 싫고 해서 그냥 M사이즈로 샀거든요. 오래 입을 수 있겠죠? 제가 꼭 살 빼서 이거 입고 영상 찍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 꼭 살 빼서 입을 거예요. 누가 입어도 무난한 화이트 블랙 이렇게 바지에 이렇게 코트 걸치듯이 살짝 걸쳐줘도 굉장히 예쁜데 이게 원피스로 입었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제가 입으면 조금 짧은 점 감안해주세요. 살짝 이렇게 하체 부분이 살짝 찡겨요. 그래서 칼을 빼면은 좀 하체가 넉넉해지지 않을까 이 허벅지, 엉덩이 부분이 좀 넉넉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옷은 정말 예뻐요.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좀 길이가 진짜 짧아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예뻐서 그리고 한 번씩 짧은 옷 입고 싶을 때 있잖아요. 좀 칼을 빼면은 살쪄 있을 때 옷이 좀 짧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살을 빼면은 이 두께가 줄어들면서 옷 길이도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니코앤드에서 구매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니코앤드에서는 18만 9,800원어치를 구매를 했고요. 팬츠랑 그리고 투피스 스커트랑 셔츠랑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씩 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셔츠와 스커트 세트부터 입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라색상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딱 봄이랑 진짜 잘 어울려. 그래서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이게 셔츠고요. M사이즈예요. 제가 사실 저는 원래 넉넉하게 입는 것보다 좀 타이트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한 사이즈 더 작은 거 없나요?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사이즈로 가지고 왔고 스커트도 M사이즈예요. 역시나 둘 다 무난하게 사실 두 개를 동시에 코디하지 않아도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스커트는 5만 9,900원이고 셔츠는 4만 9,900원이에요. 그럼 두 개 다 입어볼게요. 셔츠는 입었을 때 이렇게 약간 펑퍼짐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투피스를 안 입고 따로 코디를 한다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게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는 코디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로 또 입어볼게요. 스커트 여기 안쪽에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이 단추를 풀어서 입으면 된답니다. 이게 고무줄이라서 되게 넉넉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입은 다음에 단추를 잠가주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딱 맞는다 싶은데 살 빼면 커지면 어떡하지? 라는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굉장히 색깔이 예뻐서 충분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되는 그런 투피스예요. 원피스 같으면서도 투피스고 여기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되게 시원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투피스 같아요. 무난하게 하나씩 코디를 하기에도 좋지만 저는 투피스는 역시 투피스랑 입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코앤드에서 가지고 온 제품은 짠! 바로 이 청색상의 멜빵 바지인데요. 얘는 79,900원이에요. 지금 입은 셔츠 위에도 뭐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위에 코디해 볼게요. 혹시나 무난하게 그리고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하체가 튼튼해 보이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통으로 바지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슬림해 보이고 날씬해 보일 수 있게 입을 수 있는 룩이에요. 굽이 있는 운동화랑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구매한 봄 신상과 그리고 제가 착용하고 있는 속옷까지 이렇게 첫 번째로 패션 하울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실 집에서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제 돈 사비로 약 60만원 가까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준비한 첫 번째 패션 영상이거든요. 진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도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